수영의 은밀한 ASMR 수영의 은밀한 ASMR 안녕하세요 수영이에요 오늘은 동피클을 준비해봤어요 전 피클이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지 몰랐어요 오이만한 줄 알았거든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우 신네 동피클을 먹었을 때 약간 또 맛이 달라요 보통 피자랑 먹을때 잘라서 오잖아요 그땐 되게 새콤한데 지금 이렇게 통으로 먹는건 우리 김치있죠? 오이김치 오이김치 많이 익었을때 신맛이 나네요 전 이렇게 통으로 먹는게 더 맛있는거 같아요 조금씩긴한데 괜찮아요 아우 근데 저거 가시다잉 안에도 씨가 없네요 오이는 있잖아요 피클은 씨가 없어요 하도 셔서 녹았나? 우리 자취생분들 김치 없을때 그냥 슈퍼나 마트 가서 사서 반찬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생긴 건 딱 오이같이 생겼는데 미니미 사이즈야 이게 신맛이 한 번씩 딱 와 단면은 우리가 먹는 빛깔 같다 그쵸? 오우 셔 오우 셔츠 너무 귀엽다 너무 쬐끔해 한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피클이 시다 제일 쇼 제일 쇼 오늘 통피클을 한 번 먹어봤는데요 저 사실은 컵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질 줄 알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시기도 쉬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라면이랑 다음에 한 번 먹어봐야겠어요 여러분도 한 번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